네 안녕하세요 이준희입니다. 저는 지금 드라마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. SBS 새 월화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드라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막 첫 씬을 끝냈는데요.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번에 맡게 된 역할은 여기 이름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인상이라는 학생이에요.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속도 한 번도 안 썩여 본 그런 모범생인데 서봄이라는 예쁜 여학생을 만나게 되면서 사랑이 싹 터서 아주 예쁘고 어떻게 보면 험난한 사랑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.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딱 방송이 한 달 남았어요. 지금 1월 23일인데 2월 23일에 첫 방송합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